북한 민심이 폭발 직전 단계에 이르면서 이제는 군인들까지 분노하는 일이 생겨 화제입니다. 최근 김정은은 딸 주혜와 함께 공수부대 강화훈련을 참관했는데요. 강풍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강행되었던 탓에 낙하산을 피지 못한 수많은 군인들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공수부대원 10명이 숨졌으며 수십 명이 크게 다치면서 북한 군내부에서는 군심의 금이 가고 있다는 말이 들려왔는데요. 김정은은 이를 의식한 듯 최근 군지위관을 양성하는 평양 김정일 군정대학을 찾았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는 김정은이 몸소 마련해온 갖가지 음식들로 저녁식사를 차려주셨다며 보도했는데요. 불판이 놓인 테이블에는 양념에 재운 고기와 갖가지 채소에 사과와 배같은 과일까지 차려져 있었는데요. 김정은이 이러한 음식들을 직접 챙겨왔다고 강조하면서 장병들을 챙기는 모습이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군정대학 방문 2주 전에도 탱크사단 직속부대를 찾아가 장병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때도 역시 조선중앙TV에서는 군대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물을 제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애쓰는 모습이었다고 이를 본 전문가들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인 생활 여건과 먹거리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군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북한 내 전력한 군인들은 이를 보고 단지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부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대 훈련 중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국가적 보상이 아닌 음식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다른 세상이라고 느껴진다며 북한의 발전 수준은 우리나라 70년대만도 못하다고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